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땅 울림이 있었고 정기적인 문제 발생이 많다고 합니다. 가령 핸드폰이 갑자기 사용불능이 되거나 은행에서 사용이 안되거나 하는 자기 불량의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 패턴을 살펴보면 지진 횟수가 갑자기 줄어들 때에 강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동일본 대지진과 구마모토 지진이 그러하였고 작년 10월에 도쿄의 경우 6.1회 강진말생 전에도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초승달이고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도 곧 다가옵니다. 작년 2월 후쿠시마 경우 7.3회 강진도 초승달 다음 날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3월 초승달 다음 날부터는 진도 4 이상이 강진들이 연속 4일 동안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 2월의 초승달 전후로는 큰 지진은 없었지만 3월의 초승달 부근은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강진말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은 오키나와 호카이도 내무로, 쿠릴렐도에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키나와 남쪽에서 시작하여 호카이도 내무로와 쿠릴렐도 북쪽으로 균형을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월의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이 없었으므로 3월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말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은 대부분 후쿠시마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인 나가노, 기후 지역에는 경계레벨이 높아진 온탁해산이 있습니다. 또한 아소산도 얼마전에 경계레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발생 전에 대폭설이 와서 고속도로에 정체현상이 많았습니다. 약 52시간 동안 차량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호카이도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폭설이 내린 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3월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또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달이므로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연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에는 기후의 지진은 나가노와의 경계 부근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가형과 미해영 근처입니다. 3년 전 2019년 3월 9일에 이 지역에서 진도사가 발생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큰 지진은 같은 시기에 같은 구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엔 2월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역시도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